이리 와우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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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정말 좋다 그치 이런날 올라가야되는데 지금 카이로 도착하면 10도 올라가지 떠이 오늘 우리 어디 가는거야? 카이로 가는거지 아빠가 행사있어서 가는거지 핸드폰 가게야? 어 기차 짜잔 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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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소주 äs어 사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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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예쁜 차. 안녕, 예쁜 차. 안녕, 예쁜 차. 안녕, 예쁜 차. 이거 터졌나 본데? 피해야 될 것 같아. 예쁜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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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. 여, Deutsch. 아, 뭐 밀가루 같은 거? 다 도와주러 가는 거야? 차에 어린 애가 타고 있어? 이 오른쪽 트럭에 아빠 옆에 어린 애 두 명이 타고 있어 엄마들이 있어 엄마들이 있어 인자 날린가 봐 사람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어 차들은 가인 모양이 이렇게 막 날리니까 무섭다 저런 프레 같은 게 떨어진 거 같아 우리 앞에까지 다 있어 메론 메론 다 아작났어 아예 다 넘어졌나 봐 왼쪽에도 없고 차는 괜찮나? 차 바퀴가 아예 빠졌어 차 바퀴가 아예 빠졌어 차 바퀴가 빠져서 메론이 다 저기 된 거야? 응 또이님 따단 우 만전배탈어요? 추 아하하 또이님 지금 차 탄지 한 세 시간 됐어요 갈만 해요? 내리고 싶어요? 응 내리고 싶어요? 거의 다 왔어요 아 못 땡겼다 못 땡겼다 아 아 매주야 매주 못 땡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놀랐어요 와 이건 장면에 새로 생긴 다리에요 이름이 뭐에요?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26th of July 브릿지인거에요 26th of July 독립기념일 중에 하나에요 어 브릿지 이름 15th of May 브릿지라고 되어있는데요 아 그래요? 헷갈렸어요 그건 자유의 날이에요 검사하나봐요 지금 요번에 특히 검사하는 그런게 많아진거 같아요 왜 그런거죠? 요즘 계속 강화하고 있고 이제 건강 처리되니까 여름 되면 원래 더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라마단 기간이라서 아 테러범들 이런거 때문에 라마닷들은 더 안서울거에요 얘네는 왜 길 한가운데서 이런거지 여기 왜 고가도로에 서있는거죠? 여기 산책하고 있어 고가도로는 참 특이하지? 고가도로가 맞는지도 의심돼요 와 기차차고 고가도로가 맞는지도 의심돼요 수업은 청하에 뭐지? 아이고 그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영등포 영등포 또 이 안전벨트 참을 수 있지? 뭐야? 그래도 안 돼 아 좋아? 옛날에 여기 맨날 다니던 생각난다 꽃이 많이 폈어 그래도 알렉스로 이자가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카이로는 공기도 좀 어! 오들리 저기 있다 응 확실히 카이로는 분비긴 분명 응 그냥 여기에 살 때만 막 그럴 땐 몰랐는데 지방에 살다가 오니까 네 밥 알겠어 아이쿠 국교도 이제 칩니다? 뭐가 되게 많이 공사가 됐다 뭐가 되게 많이 공사가 됐다 되게 많이 바뀌는데 몇 년 동안 기대되긴 해 진짜 어머 저기 주얼리 샵 보여요? 응 되게 멋있다 저기도 새칠한 것 같아 옛날에는 호텔 저랑 했나 봐 그르네 응 우리 동네 왔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살던 동네 제일 화려해 제일 화려해 진짜 여기 엄청 화려해졌다 응 여기 분명히 이런 조형물도 여기 투자를 많이 했는데? 응 우리 사관석이 어 뭔지 왜 저랑 좋아하는lagen 너무 미칠aczego 라이트 부끄러움이 그 사팀 저랑 고ãos